눈썹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눈썹이 있다고 이거 눈썹이지 뭐냐고 색깔이 원한 거라고 아스파 민정아 눈썹 어디 갔어? 있습니다 잘 보여 근데 오늘 좀 없어 보여 아 하지 말라고 잘 보인다고 잘 보여요 올리지 좀 마세요 좀 아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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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은 아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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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모두 같은 배 탄 거 알아 그리고 우린 서로 도와야 돼 아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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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글로벌하네. 앉아주시고요.